네, 바로 뉴스 3부터 하나하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는 저희 오프닝에서도 잠깐 얘기했었는데 미국 시장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군요. 특히 리비안이 손절이 됐습니까? 기술주의 전성 시대가 길었죠. 최소한 4, 5년 이상 된 것 같은데요. 그래서 중앙은행이 미국 연준에서 긴축을 하다 보니까 이 긴축의 화살, 이 촉이 어디로 향하냐. 이게 내 기술주라는 얘기죠. 그런데 어제 포드하고 JP모간이 리비안이라고 왜 되게 예쁘게 생긴 차 아니에요? 맞습니다. 테슬라의 대형화까지는 아니겠습니다만 대안으로 많이 떠올랐던. 예쁜 SUV도 있고 트럭, 픽업트럭이 있었던. 아마존에서도 그걸 화물차로 다 이용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매도를. 손절이 나온 거예요. 그것도 포드하고 JP모간에서 손절이 나오다 보니까 리비안 주가가 폭락을 했습니다. 얼마나 떨렸습니까? 리비안. 이게 IPO 당시에 78달러였거든요. 그런데 리비안 주가가 첫날에 30%나 폭등을 했었어요. 첫날만. 그래서 이튿날에 120달러를 넘어섰는데 이게 지난 6일날 28달러. 그럼 한 80% 정도 폭락을 한 거네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되면 아마존도 많이 갖고 있는데 아마존도 아마 보호 예수 기간이 끝나면 이걸 팔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아마존이 사실 분계 적자를 봤잖아요. 이게 리비안 때문에 적자를 본 거다. 이런 건데. 리비안? 주식 보유하고 있는 그것 때문에. 그렇죠. 차트를 한번 보여주시면 리비안이 올해 들어서만 71.97%가 떨어졌어요. 넷플릭스 69%, 펠로톤이 55%, 메타가 40% 가까이 떨어졌죠. 아마존이 32%, 테슬라가 어제도 폭락을 해서 27.85%, 그리고 구글이 20%, 마이크로소프트가 18% 이상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리비안 같은 신생 기업에만 적용되는 얘기가 아니고 보시면 우리가 빵이라고 분류했던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한 10여 년 동안 어쨌든 성장주의 대표 주식이라고 우리가 분류를 했던 테슬라 이런 게 30% 가까이 떨어졌어요. 이게 1년 동안 떨어진 게 아니라 올해 들어서만 떨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성장주의 종원이다.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는데 그 트리거링이 뭐가 됐냐? 리비안을 누가 팔았냐? 포드가 팔고 JP모가니 팔고 또 아마존에서 팔 수 있다라는 분석이 나왔단 말이죠. 사실 전기차는 정해진 미래란 말이에요. 전기차의 미래에 대해서 누구도 부인을 안 하죠. 그래서 앞서 나가는 테슬라를 누가 과연 잡아낼 것인가에 대해서만 우리가 관심이 있었던 거죠. 중국의 전기차 업체냐? 아니면 폭스바겐이나 현대차나 포드 같은 완성차 업체들이 따라갈 거냐? 그중에 하나 부가금이 받았던 게 리비안 아닙니까? 리비안이 올 들어서만 71.97%가 빠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제 이런 사태들을 보면서 연준에서 긴축 정책도 하고 연준에서 금리를 올리는 것뿐만 아니라 돈을 끌어들이는 다시 회수하는 이른바 큐티를 하고 있는데 이런 리비안에 대한 대규모 매도가 나온다는 것은 이런 류의 수익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는 신생기업들, 기술기업에 대한 공세가 굉장히 크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어떤 일종의 트리거링으로 작용을 한 거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1조 6천억 달러의 운영 자산 중에 대부분을 빅테크에 투자하고 있는 인베스코의 수석 포트폴리오 매니저인 케빈 홀트가 월스트리트 저널에 뭐라고 그랬냐면 그동안 시장은 흥청망청 호황을 누렸다. 역사적인 저금리 시기에 성장에만 과도하게 초점을 맞췄던 투자자 사이에 잔치는 끝났다라는 인식이 퍼졌다. 이런 얘기들이 월스트리트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빅테크 기업들의 성장에 대한 동력이 과연 지속되는가 두 가지로 보는 거예요. 하나는 기본적으로 코로나 연간에 2년 넘는 코로나 연간에 어차피 빅테크 기업들이 좋은 분위기를 유지했습니다마는 코로나 기간에 워낙 세게 성장을 구가하다 보니까 코로나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국면에서 자연스럽게 조정을 받아야 되는 국면에서 이런 주가의 버블론이 나오는 거고 또 하나는 어제도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아마존, 페이스북 또 이런 데에 기술 인력들 특히 디벨로프라고 하죠. 개발자들에 대한 인건비가 폭등을 하면서 과연 이분들을 더 채용을 해서 그거보다 그 비용 대비해서 더 많은 부가가치를 과연 창출해 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그런 의구심이 함께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긴축 환경 아래서의 기술주들의 큰 폭의 하락세가 나스닥을 4% 이상 하락하게 하는 이게 사실 4%대 하락이라는 게 불과 며칠 전에 한 번 있었잖아요. 그러고 나서 약간 진정되는 것 같더니 바로 다시 4%대 하락인데 당시에는 사실 장 중에 6% 정도 하락을 하다가 마지막에 좀 올리면서 끝났는데 어제 장은 그냥 속절없이 계속 밀리면서 끝난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날보다도 훨씬 더 충격이 있는 그런 장세가 연출이 됐습니다. 과연 금리의 상승 어제는 금리는 사실은 그렇게 많이 오르지는 않았고 오히려 조금 더 빠졌거든요. 절대 금리의 상승이 기술주에 주는 영향이라는 게 어느 정도 선에서 마무리될 렌지는 사실 FMC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또 한 번의 FMC에서 연준이 이런 시장 상황을 외면할 건지 아니면 직시할 건지에 대한 시장의 걱정과 함께 굉장히 오늘 우리 시장이 열리면 이런 류의 주식들에 대한 투자자들의 태도가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럴 때는 예를 들어 우리의 IT기업 같은 데가 좀 잘하는 것 같아도 미국이 이렇게 기술적으로 확 무너지면 같이 안 좋은 모습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 우리 주식 시장은 조금 더 안 좋을 수도 있죠. 왜냐하면 이런 어차피 긴축 환경에서 나온 일들이기 때문에 우리 산업은 사실은 미국 시장의 입장에서 보면 성장 산업이거든요. 훨씬 더 성장 산업. 그러니까 주가라는 측면에서 훨씬 더 변동성이 큰 주식으로 느껴지는데 물론 이제 리비안이라든지 이런 류의 주식들이 사실 전혀 수익성을 담보해내지 못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우리 빅테크 기업을 비롯한 우리 성장주하고는 조금 개를 달리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우리 시장도 이런 전반적인 셀 오프 분위기에서 벗어나기는 좀 어렵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두 번째 뉴스도 전해드리겠습니다. 반도체 현물 가격이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다. 그런데 좀 올라갈 거라는 전망도 있었던 것 같은데 오히려 떨어지고 있습니까? 그 윈터 이스 커밍이라는 그 얘기들을 우리가 한때 했다가 전혀 그 얘기가 틀렸다. 반도체 업향이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자료를 하나 좀 보내주시면 디램의 현물 가격 현황을 우리가 이 자료로 보시는 건 DDR4-5.8. 이게 전월 대비 등량률이거든요. 6달러 76센트고 그리고 DDR4-8기가죠. 이거는 마이너스 7.4. 그다음에 4기가 마이너스 2.4. 전반적으로 보면 DDR4가 주력 제품인데 디램 쪽에. 이게 전반적으로 5에서 7, 2 이렇게 지금 하락을 하고 한 달째 하락을 하고 있는 한 달 전 가격을 보여드린 건데 현물 가격이 10주째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반적으로 보면 중국 주요 도시들의 코로나 봉쇄 여파로 중국 내부에 IT 제품 수요 부준이 계속되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현물 가격의 영향을. 물론 현물 가격은 오를 때나 빠질 때나 사실은 전체 마켓에 비하면 아주 일부기 때문에 DDR4 생산 업체에 수지해 주는 영향은 당장은 크지 않다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이게 어떻게 보면 약간 현물 선물이 아니라 고정 거래 가격 그리고 현물 가격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향후에 어떤 DDR4 가격을 전망하는 데 매우 중요한 지표로 쓰이거든요. 그래서 반도체 업황을 전망하는 지표 중에 DXI라고 지수가 있거든요. 이것도 3만 8,331로 전주 대비 조금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 전과 비교해 보면 5.2%가 하락한 거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DDR4 가격은 견조한 거 아닌가라는 시장 상황하고는 상당히 다른 분위기가 나왔습니다. 유진 투자증권의 이승우 리서트 센터장의 코멘트를 어떻게 했냐면 디램 현물가 하락세는 5월과 6월에도 지속이 될 가능성이 있다. 2,4분기 메모리 고정 거래 가격도 하락이 예상된다. 업황이 좋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주요 제품인 DDR4 8기가 제품은 지난 한 달간 지금 표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6에서 10% 하락을 했고 DDR3 칩도 충분하지 않은 공급에도 이겁니다. 공급이 충분하지 않다고 그랬잖아요. 반도체? 그럼에도 불구하고 7%가량 하락을 했다. 이렇게 코멘트를 했습니다. 지난번에 발표한 1분기, 2분기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실적이 나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과연 2분기에도 1분기와 같은 그런 정도의 실적이 나올 렌즈에 대해서 조금 의무보호가 드는 것 같고. 그리고 1분기에 양사의 실적이 그다지 나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실적 발표와 함께 주가가 더 많이 빠져버렸잖아요. 그래서 2분기의 실적이 하락반전을 만약에 한다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혹은 미국의 마이크론 주가는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도 조금 불안한 그런 보도가 오늘 아침에 남았네요. 그리고 뉴스 3, 세 번째 뉴스까지 얼른 전해드리겠습니다. 푸틴이 특별군사작전이라고 이야기하는 우크라이나와의 전쟁, 목표를 반드시 달성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까? 그래서 전승기념일인데 푸틴이 과연 어떤 얘기를 할까에 대해서 어제의 얘기죠. 얘기를 할까에 대해서 전 세계가 규출을 주목했는데 사실은 종전선언이라든지 이런 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죠. 지금 전황이 그렇지 못하고. 그래서 또 한편으로는 전면전에 대한 선언이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들도 또 반대쪽에서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특별군사작전이라는 용어를 썼죠. 그래서 지금 수행하고 있는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은 우리가 매번 그런 얘기를 했죠. 우리는 전쟁하지 않고 해결하려고 했는데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라는 얘기를 어제도 반복을 했는데 이걸 누구랑 얘기를 하면서 했냐면 돈바스 전투에서 전사한 러시아 입장에서는 영웅적인 전투를 수행하다가 전사한 대대장의 부친과 면담에서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해서 그래서 모든 설정 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 중이고 목표 달성에 추호의 의심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서방에서는 2차 대전 종전 기념일이 사실 러시아만 승전 기념일이 된 건 아니잖아요. 전 세계가 예를 들면 영국도 그렇고 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패전국이었던 독일의 나치의 히틀러의 발자취를 그대로 이어갈 것이다. 그런 논평들이 공식적으로도 많이 나옵니다. 영국의 국방장관도 그런 얘기를 하고. 푸틴을 나치의 히틀러에 비유하는. 그렇죠. 사실 지금 너무 오래 돼가고 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현지에서의 뉴스도 그 전만큼 많이 안 들어오는 것 같아요. 한참 희생된 아이들 얘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뉴스가 되다가 최근 들어서는 워낙 국내에 다른 뉴스들에 묻히는 그런 상황이 돼 있는데 거의 두 달 넘어가지 않습니까? 지금 전쟁이. 그런데 이게 오늘 아침에 뉴스들을 보면서 아이들이 응급처치를 받다가 숨져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니까 굉장히 울컥하더라고요. 만약에 이런 전쟁이 앞으로 몇 달 더 계속되면 이런 희생들이 계속 있을 텐데 어쨌든 현재까지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 어떤 휴전이라든지 종전에 관련된 진도가 잘 안 나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러시아 내부에서도 사실은 반전에 대한 그런 기운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은 이제 전승기념이라든지 그런 건 다 붙여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유럽 전역에서 이제 반전에 대한 어떤 시민들의 시위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이어졌다라는 뉴스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5월 9일 날을 마무리 혹은 전쟁의 양상을 크게 바꾸는 어떤 선언 이런 것들을 한편으로는 기대하고 한편으로는 우려를 했는데 그 중간 어디선가 푸틴이 얘기를 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본인 스스로 이제 뭐 수술을 앞두고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푸틴의 어떤 정치적인 향후 향배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의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바라기는 우리 주시장도 걱정입니다만 우크라이나에서도 빨리 전쟁이 종결이 되고 평화가 좀 다시 찾아들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자 뉴스 3은 그러면 이 정도로 저희가 정리하고요. 박병찬 부장님 모셔서 시장의 분위기에 대한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잠시 전환 말씀 듣고 오겠습니다. 3프로TV가 정성들여 준비한 위드덤 칼리지 첫 개강일인 5월 10일 전까지가 마지막 얼리버드 할인기간입니다. 아직 입학하지 못한 분들은 주목해주세요. 꽤 많은 분들이 이런 문의를 주고 계십니다. 10명이나 모았는데 조금만 더 깎아주실 수는 없습니까? 직원 교육용으로 쓰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죠? 아니 궁금한 게 있는데 어디에 물어봐야 될지를 잘 모르겠어요. 이런 궁금함이 되신다면 010-3898-2324 010-3898-2324로 전화주세요.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프로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